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압박감이 몰아친다. 혁명 거사 계획을 짜고 동지를 귀합한 뒤 마침내 군사혁명을 시도하여 완성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까? 좌우를 돌아보지만 전혀 빈틈이 보이질 않는다. 조금도 여유가 없다. 5월 15일, 혁명군을 이끌기 위해 급하게 집을 나온 뒤 여태 내자에게 전화 한 번 하지를 못하고 있다. 사무실 야전 침대에서 잠을 청하고 며칠째 군화도 제대로 벗어보지를 못했었다. 어제 비로소 영수가 보내온 내복을 받아 갈아입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혁명 전선이 벌써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위원별로, 위원회별로 업무 분담을 꾀하였다. 내각을 구성하고 각급 기관장을 임명하여 역량껏 혁명과업을 추진하도록 만들었다. 모두가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일에 열심이다. 충성심 강하고 열정적이며 업무 추진력이 대단하다. 6.25 전쟁에서 고지 점령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돌격 앞으로 외치던 그때처럼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어디 하나 빈틈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매진하고 있는 마당에 내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회의실에서는 물론 사무실에 홀로 가만히 앉아있는 상황에서도 머리가 터질 듯 생각하고 판단할 일이 폭주하고 있다. 모든 분야, 위원회, 부처, 기관의 일이 내게로 집중되고 있다. 군사 혁명을 총지위한 원제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제를 내가 감당해야만 한다. 혁명을 함께하고 지금 혁명 과업 수행의 최전선에 나서 있는 모든 현역 군인들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일에 맞닥뜨려 있다. 간혹 스스로 원해서 일을 하는 이들도 있다지만 대부분은 내가 일방적으로 등을 떠밀어서 맡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권한은 주어졌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 줄 알지 못하는 이도 많을 것이다. 정치나 행정이나 장관이나 도지사나 기업인이나 교수나 선생님 노릇이 그렇게 쉽다면 현역 군인들이 나설 게 뭐 있었겠나? 그냥 놔둬도 잘 되었을 텐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혁명 동지들, 대다수 군인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당황해하거나 뭔 모르고 설치고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긴장해야 한다. 긴장하라. 나를 몰아친다. 장군님, 자식들이 내게 왜 이럽니까? 나를 가만두지를 않네요. 무슨 소리인가 자근자근 들어보았더니 알만했다. 이 할머니는 치매기도 조금 있었고 일을 많이 해서 허리도 제대로 펴지를 못하고 운신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옆에서 보살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했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떴다. 장례를 치르고 난 그 직후부터 할머니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했다. 자식들이 이aley는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사랑에 사실은 다녀온 피한, 정신을 차uba 관련된다. 사랑에 처음 환영하는 피한다를 감당해야 한다. 아멘, 저기서 저장할 수 있다. 사랑이 너무 없다고 하 Illustrative JC. 사랑이 태어난다.